미안해 미안해 여기는 오늘 전학 온 친구고 조민식이라고요 나 좀 뉴스 봐라 뭔 뉴스야? 애주야 또 가져 내가 사와줄게 진짜 귀엽다 니 수원에서 사고친 거 다 손을 낼까? 들키거나 못 훔치면 니가 지는 거다 니 참말로 말 안 할게 저도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사체 옆에 담배꽁주에서 나온 DNA 그건 어찌 설명할 건데 그만해라 으악 의혐의로 풀려난 살인마의 딸 자 얼굴 드시고 잘 안 지워지게 돼 남비동 남비동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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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